안녕하세요 플레임머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플레이도우 세트를 가지고 나왔어요. 닥터 드릴이랑 닥터 휠을 데리고 나왔는데요. 안녕하세요 닥터들 안녕 다들 반가워 오늘은 플레이도우 키친 세트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맛있는 걸 먹어볼거야 그렇죠? 오늘은 플레이도우를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보고 또 닥터 드릴 선생님한테 한번 먹여보도록 할거에요. 자 팬케이크도 있구요. 네 이것도 만들어볼거고 아 이거 괜찮네요. 이거 크루아상도 만들어볼거고 이건 뭘까요? 아 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. 베이글버거인가요? 네 베이글 샌드위치 만들어보도록 할거에요. 네 이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닥터 드릴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와 진짜 맛있겠다. 만들어볼게요. 아 지금까지 temple này lavid cuerpo 넘 누리많은 넘 우리 Gardaby 네 나viv 나 js décidé 그려 аст 전 eties 아래로 천 무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. 아주 음식이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먼저 크라상, 그리고 버터, 옆에는 베이컨 만들어봤고요. 네, 좀 두껍나요? 네,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와플 샌드위치예요. 안쪽에 지금 보면은 딸기잼이고요. 위쪽에는 크림이랑 이렇게 떨어졌네요. 네. 초콜릿이랑 이렇게 얹어서 예쁘게 만들어봤습니다. 닥터들이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는데요? 그리고 또 와플 여기 있어요. 여기는 와플에다가 이렇게 과일 올리고 생크림 올린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휘핑크림이 약간 체리향이 들어간 휘핑크림을 만들어봤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요것들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크라상으로 넘어갈게요. 닥터들이 선생님, 식사하러 오세요. 안녕. 어우, 야, 맛있겠다. 잘 만들었네. 흠, 얼른 줘 먹어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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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얼른 먹어보자. 헤헤, 알겠습니다. 네, 맛있겠죠? 음, 정말 맛있을 것 같아. 빨리 줘, 빨리. 음, 뭘 먼저 먹으면 좋을까? 음, 다 맛있어 보이는데? 네, 그러면은 음, 제 생각에는 요 와플이 어떨까요? 그래, 뭐 그거 괜찮네. 예쁘네. 맛있겠다. 자, 그럼 이거 먼저 드릴게요. 아,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었어 아주 맛이 좋은데 잘 만들었네 자 그 다음은 좀 다른 와플이에요 이거 드려볼게요 자 아 이것도 진짜 맛있네 체리향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정말 잘 만드네 요리를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줘라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래요 자 크루아상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? 그럼 디저트로 음 솔직하게 무슨 맛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알았어 얼른 줘 아 아 잠시만요 자꾸 그렇게 아 하지 마시고요 자자 아 맛있는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다 드신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 알았어 진짜 맛있어 음 아주 잘 만든 크루아상이군 음 음 플레이도우 키친 세트가 아주 괜찮은데 음 음 여러분들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? 음 맞습니다 닥터들이 선생님만 먹을 수 있는 거 어린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? 네 오늘은요 플레이도우 키친 세트를 살펴봤어요 플레이도우로 맛있게 아니 재밌게 예쁘게 만들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눌러서 새로운 비디오들 감상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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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